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입니다. 오늘은 10월 모의고사 우리 주요 문항 8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주를 좀 드리면요.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새로 스프라이트가 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스프라이트는 음료수 이름이지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있는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약간 옷이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 깨져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을도 되고 하니까 좀 예쁜 옷을 입고 나오고 싶어서 촬영장 나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고 왔어요. 원래 녹색인 옷이랑 이렇게 줄무늬나 격자무늬 옷을 안 입어야 되거든요. 촬영하는 날.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눈이 좀 어지러워도 여러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설명 오늘 꼼꼼히 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after we make some amount of scientific 그리고 technological progress 우리가 some amount이니까 일정량의 과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요. further progress 같은 것들은 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이거 너무 쉽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랑 기술적으로 이미 진보를 한 번 했단 말이야. 일정량 이상 진보를 했어.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일어나기가 쉬울까 서술의 초점이 어려울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보통은 둘 다 해서 절충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 이건 답을 아무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 중에 어느 한쪽만 딱 그렇다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를 여기에다 수록하기는 어렵거든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은 글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기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구나.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엇일 것 같냐면 It could go either way.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거야. 여기 앞에 나왔었던 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re are two competing effects. 두 가지의 경쟁하는 어떤 효과, 영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We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다. 라는 말은 누군가 이미 크게 많이 이뤄놓은 것에서 기반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더 높은 곳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쉽다고 하면 프레딕션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이거 한참 얘기하고 어렵지? 주장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핵심 정보는 어디 있겠어? 이거 두 개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요. 여러분. 갖고 놀아야 돼요. 여기서 딱 보면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그냥 막 보이잖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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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에 이렇게 쭉 보면요. 보면 그래서 previous discovery, 이전의 발견 자체가 can make further progress를 이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one hand, the other hand 했으니까 다른 한쪽으로는 repeat, 우리는 뽑아 올려요. 뽑아요. 뭘 뽑았냐면 the low hanging fruit. 아, 여기서 픽은 집어들었다 정도? 그런데 뽑았다도 돼. 왜냐하면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딱 땡겨서 따는 행동 자체가 픽, 집어들다 또는 뽑다 이런 뜻이잖아. 낮게 매달려 있는 과일을 따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이런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전에 뭔가 발전, 진보를 이루고 이후의 진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예상하면서 읽어. We made the easy discovery를 일단 해버렸고. So, 따라서. 더 그런 것들인데 남아있는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어려운 것들밖에 없어. 아, 이해 간다. 밑에 있는 과일 다 따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과일만 남았어? 위에 있는 과일만 남았어. 이거 어떻게 딸 거야? 귀에 올라가든지 막대기를, 뭔가 도구가 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결국에는 어렵다는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You can only invent the wheel. 아, 이 예시 한 번 더 나오네. 지겹네요. 그렇죠? 조금만. 이상한 거 느껴? 이상한 거 느껴, 못 느껴? 여기서 나랑 똑같은 걸 얘기하는 애들이 느꼈으면 이제 이 강의 그만 들어도 돼. 뭐냐면, 봐봐. 쉽단 얘기에 대해서는 자이언트 나오고 한 줄 설명 나왔지? 어렵단 얘기에도 속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줄 설명 나왔지? 근데 그 다음 예시 어떤 예시 줬는지 한 번 봐봐. 이걸 캐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캐치 해내야 되는데. 어렵단 얘기 예시를 한 번 더 주지? 그렇잖아. 그럼 다음에 빈칸에 뭐 들어가겠어? 크으, 느낌이 막 밀려온다. 그래서 얘는 어렵다 쪽에 예시를 한 번 더 줬어. 그런 것도 느껴야 돼. 그래서 이걸 구조를 이렇게 갖고 놀아야 되는데. You can only invent the wheel once. 네가 일단 한 번은 바퀴를 발명할 수 있어. 그런데 once you have. 일단 네가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It's harder. 더 어려워져. To find the similarity. 비슷하게 중요한 발명을 뭔가를 발견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죠?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는 왜 똑같은 걸 한 번 더 줬지? 생각해 봐. 어디에 강조가 걸리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과 자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때는 It is better, a lotter. 후자의 효과. 영향이라는 거예요. That 어떤 것이? 모르지. 빈칸 뒤에 봅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의 발전은 과거의 발전은 이걸 어떻게 해줄까? Make future progress를 harder. 예아. 나왔어. 그치? 아. 너무 쉽다. 할 게 없다. 나는 이미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장 가면 선생님은 영어 회화 배워요. 이제 파닉스부터 다시 해가지고 발음 교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발음이랑 이제 워너미크 회화만 같이 지미하면 완벽한. 그럼 유학 갔다 온 것처럼 유학 갔다 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내년 수험생들한테는 아주 멋진 발음을 보여줘야지. 선생님 과거를 이제 숨기려고요. 자. 웃자고 한 소린데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들어요? 시간 아깝게.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그치? 너무 선명하면 안 읽어도 돼. 그리고 이거 손질을 이 출제자가 아니. 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scatter 하면 흩어지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vanish는 사라지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고 fade는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오감이 비슷한 걸 세 개나 깔면 어쩌자는 얘기야. 아니. 그리고 비교대조로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물어봤는데 뭐가 변화해요. 뒤쪽 게 뭐가 변화해?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물어봤으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둘 중 하나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둘 중에서 이게 우세하다고 하면 아니. 답이 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1번이 압도적이잖아. 이거는 단어 1, 2, 3, 4, 5번만 놓고 봐도 바보인 줄 알고 나를 아 이거 시험 모의고사 이거 혼나야겠습니다. 엎드려 이거 혼나야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보기 직전에 좀 긴장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아우 이건 좀 그런데 근데 주석 단어는 엄청 많더라 이번에 어휘를 좀 상당히 어렵게 줬던데